가슴 흥글 멋질땡땡 학교에서 단체사진을 찍을 때 보면 꼭 맨 끝에 서는 사람이 있다. 반면 정 가운데 서려는 사람도 있다. 끝에 서는 사람과 가운데 서는 사람은 아마 다른 사람일 거다. 심야식당에는 늘 맨 끝에 서려는 사람이 많은 거다.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는데 심야식당이라는 장소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한다. 그러니까 심야식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보통 만화에서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다. 채널 예스와의 인터뷰 중 아베야로의 말 세상 사람들이 일과를 마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심야식당은 눈을 엽니다.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운영하는데 거창한 메뉴는 없습니다. 재료가 있는 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줍니다. 빨간 비엔나 소시지, 달콤한 계란말이, 버터라이스, 가다롱어 포를 얹은 덮밥, 오차즈캐 등 소박하기 그지없습니다. 소박한 음식처럼 심야식당을 찾는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입니다. 스트리퍼, 노총각, 야쿠자, 노처녀들, 잘 안 팔리는 가수 등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. 거창한 위로와 해답을 주지 않아도 이들은 소박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위로받습니다.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.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. 어머나 나라빵 마지막 곡으로는요. 이누에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반자카바의 코끝의 겨울 들려드리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작은 것에서 위로받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